뭐고래 저라고 못 들을 방법은? 없죠 네 반 코트죠 반 코트 개냈네 지금 반 코트 대박이에요 오 좋아요 사람을 개인 마크에 어 개인 마크로 되니까 이겨야돼 그래서 사람을 쫓아야돼 사람을 쫓아야돼 아니 사람을 쫓아야돼 사람을 쫓아야돼 사람을 쫓아야돼 사람을 쫓아야돼 사람을 쫓아야돼 그게 감독이 되시려면 이 가정을 다 이겨내셔야 되니까 네 Who do you think is the best there? 아 제게 할아버지 아 아 You're a trip and shooter And you're dribbling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First time 2, 3, 4 선생님이 일단 슉 관계 좋으시죠 네 그러면 일단 스타트가 우리 정의 매번 나가시죠 선생님하고 정의 매번 두 분이가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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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선생님 선생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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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3목 많이 힘내여. 많이 힘내여. 제가 여쭤봐도 돼. 와 지금 바른거래. 사람을 맡고 있어. 사람을. 제가 여쭤봐도 돼. 사람이 맡고 있어. 제가 이 친구 맡을게요. 조금만. 이거 끝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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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